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구절은 기억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침대인 요한은 이 성경 말씀 기준으로 현재 매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투옥되었다가 참수형에 처해질 것을 여기서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새시대 즉 교회시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융성하셔야 하고 이제 과거의 경륜인 율법시대에 속한 침대인 요한은 그 시대와 함께 끝을 고해야 합니다. 침대인 요한은 앞으로 오게 될 교회시대를 내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인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은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이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으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되려면 또 얼마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썩지 않고 부활해서 휴거된 후 하늘에서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미라 그는 몸의 구주시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괄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교회가 아직 신부요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라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고 바울도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서도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훈을 삼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모든 시대에 걸쳐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융성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쇠잔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융성해지시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쇠잔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내를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여러분은 육신을 버리게 되고 육신적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육신을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먼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시시각각으로 고개를 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힘에 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먼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융성하지 않으시면 나 자신 역시 쇠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일을 해도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침내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껏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지만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성에서 육신의 부분을 쇠잔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융성하셔야만 그리스도인이 쇠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실제 문자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해서 쇠잔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지금과 또 영원 무궁토록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뛰어나게 되심으로써 융성해지셨습니다. 32, 33절입니다.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이라.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32절에서는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3절에서는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증거를 듣고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31절에서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들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32절입니다.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주 밖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확증한다는 것은 백지 위에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서명 날인까지 해서 확실하게 증언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머리로 이치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바리세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6장 6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복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들 혹은 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복수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근본 원리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은 정능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그분의 육체속에서 성령으로 구현되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그하시나니 신격의 모든 충만함,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몸의 형태로 그하신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이처럼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그하시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그하듯이 성령을 주신다면 아마 우리 인간의 몸은 폭발해서 몸 한가운데가 두개로 갈라져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와이트 엘 무디의 경우가 그 한 예입니다. 무디 목사는 한때 어떤 사역을 위해서 뉴욕에 몇 달간 머물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사역과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뉴욕 시내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어떤 강력한 능력이 덮쳐오는 것을 느끼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비틀거리면서 호텔방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기를 자기가 견뎌낼 수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좀 멈춰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사례에 속합니다. 자 그렇지만 찰스 지 피니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고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레이 토레이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썬데이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미약하긴 했지만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사야 61장 1의 상황이 자신에게 재현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뢰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럭크만 목사님 역시 당신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을 웬만해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지? 이렇게 쓸데없이 아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런 체험을 시도해 보려다가 본의 아니게 실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사람에게 제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제발 하지 마세요. 나를 멍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도 나도 자기들도 이런 식으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했다고 떠버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구령의 능력인가 오순절의 불길인가 존 알라이스의 책에서도 이런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성령 충만한다 또는 성령 침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때 한편으로는 무디나 피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스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보고 그 사람의 진위가 무엇인지 아주 주의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나 성령 침내,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무디나 피니, 빌리 썬데이, 토레이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로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자들이 한결같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와 같은 사람은 6주 동안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신이 내게 뭘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심찮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 교회의 은사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돌려대면서 별별 소리를 다 만들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 내용 결론을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내게 돈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의 내용 일색입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떠들어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33년 이후로 사실은 한 번도 참된 부응 운동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응 운동을 일으킨다고 설쳐되는 것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TV에 등장해서 정신나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높이 치켜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체되면서 거액의 돈을 모금하는 일에만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설치고 돌아다녀도 그 도시에 어느 술집 하나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포르노 영화관이나 또는 성인용 TV 프로그램 하나 문을 닫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이 미치강의 짓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 도시에서는 그의 비례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더욱더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에서는 거짓말이 증가하고 한때 설교문을 신었던 뉴스저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5,60년 전까지만 해도 펜사콜라 뉴스저널이라는 신문에서는 두 페이지 정도 설교문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수행해야 할 적절한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적절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수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수행하지 못한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여 영광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찰스피니가 공산국가의 강제수용소에 들어가 13년간 갇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거기서 죽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해주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왜 하필 나 개인에게 맡기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 자체가 큰 축복이오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확실하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강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새어나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시 재충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할 양 없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몸의 절반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리항아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우를 봉입하여서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인치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나 또는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다 같은 성령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신격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격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담겨있는 유리항아리를 아구가 인친 채로 버너에 올려놓고 끓이면 유리항아리 속은 수증기로 가득 차 터질 것처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수증기방울 하나라도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고 밖으로 물방울 하나라도 더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항아리 속의 물은 원래 그대로의 물이고 원래대로 같은 양의 물입니다. 그런데도 가열이 되면 수증기로 팽창해서 터질 것처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회중들에게 소리치는 오순절파 은사주의 목사들은 항아리 속의 성령의 양이 모자라서 철철 넘치도록 가득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집회 때마다 고함을 질러댑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회중들을 보면 항아리 밑바닥까지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 아구가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하룻밤 새의 그 물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은 결코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나 한 번밖에 받지 못합니다. 또 한 번 받은 성령은 결코 밖으로 새 나가거나 증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채 원래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양의 물이면서도 뜨거워지면 물이 끓고 수증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식으면 다시 원래대로 줄어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고함치는 은사주의자들의 고함 소리에 이어서 할렐루야 아멘을 고래고래 소리쳐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영이 있다면 그 영은 보나마나 더러운 마귀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소리친다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소유, 신유, 축사 집회에서는 이렇게 소리질러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미쳐서 날뛰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암병동에 입원해서 그 다음 달에 장례를 치른다고 허둥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리를 치고 싶으면 산 꼭대기나 계곡에 들어가서 혼자 마음껏 소리치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기왕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빌리 브레이즈브즈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빌리 브레이브즈는 정말로 대단한 목사였습니다. 그나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의 기름붐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허튼 소리를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온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아파 지금 병상에 누여있는 사람이 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회원들 중 한 사람도 지금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데려가시겠다면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만하면은 왜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는 특별한 기름붐 따위를 외쳐대지 않았어도 그의 입에서는 항상 멋진 그리스도인의 외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밑줄을 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머물러 있다.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그 진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술 마시고 흥청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러는 것이고 즐거운 척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아무나 붙잡고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돈 봉투를 내밀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상냥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든지 누구와 말다툼을 하든지 싸우고 욕지거리를 하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서로 사이적게 지내려고만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고통을 싫어하고 박해도 속상해하는 것도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아주 피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를 벗겨주려고 친절함을 베풉니다. 현대 배교왕 교회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러한 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저러한 점에 대해서 화를 내셔요. 이런 말은 하는 것은 고상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소리도 극도로 꺼립니다. 지옥이 유황에 타는 불못이고 거기에 가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소리는 더더욱이나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 회원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 한다면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기독교 방송 채널의 설교를 몇 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원망해도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교리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피와 땀, 눈물, 못, 성령, 고통, 신성모독, 살인이 있는 곳 오직 그것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배교한 현대 기독교가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사실 갈보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체불명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노래에 담겨있는 메시지 이것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여기에 사랑을 담아요 자 여기에 현금주머니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오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소망도 약속도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서 최소한 십자가와 갖는 그 관계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백이완 현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